자꾸만 자꾸만 맞습니다. 2번의 디귿 2번 디귿 말대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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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상대방에게 말대꾸 따위를 자꾸만 내뱉다 상대방에게 말대꾸 따위를 자꾸만 내뱉다. 펑펑하다. 정답입니다. 이어서요. 두 번째 문제는요. 강지희씨에게 문제 선택권 드립니다. 3번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눌면하다. 어떠어떠하다 라는 뜻인데요. 첫소리 골라주세요. 8번의 지읏 8번 지읏 있습니다. 보기 좋을만큼 보기 좋을만큼 좋을만큼 맞습니다. 9번의 쌍디귿 4번의 미음 4번의 미음 4번 미음 네, 있습니다. 알맞게 보기 좋을만큼 알맞게 맞습니다. 2번의 니을 니은 2번 니은 네. 네. 눌면하다. 보기 좋을만큼 알맞게 누르스름하다. 보기 좋을만큼 알맞게 누르스름하다 눌면하다.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는 김혜연 씨에게 선택권 드립니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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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입니다. 뼈지다 자, 무엇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첫소리 골라주세요. 7번의 이응 7번 이응 2번의 디귿 2번 디귿 네, 있습니다. 강단이 있다 강단이 있다 맞습니다. 4번의 미음 4번 미음 네, 미음이었습니다. 하는 말이 매우 야무지고 강단이 있다 자, 먼저 말 맞습니다. 자, 뼈지다 하는 말이 매우 야무지고 강단이 있다 뼈지다 정답입니다. 자, 말 한마디를 해도 뼈지게 한다 라고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4단계 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현재 점수 확인하면요. 이상민 씨 2,000점 강지희 씨 1,400점 김혜원 씨 1,750점이 됐습니다. 현재 선두인 이상민 씨 2,000점이죠. 안타깝게도 강지희 씨 지금 한 문제도 남았는데 이번 문제 풀어도 역전은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강지희 씨를 제외하고요. 이상민 씨와 김혜원 씨 두 분이 최종 우승자를 가릴 마지막 한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자, 잘뚜마기 나오자마자 이상민 씨가 빨랐습니다. 길쭉한 물건의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 길쭉한 물건의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 잘뚜마기 맞으면 이상민 씨가 우승 잘뚜마기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의 최종 우승자는 이상민 씨입니다. 오늘의 시청자 문제 다음 분 맞는 말은 1번 랄름 2번 랄름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늘 밤 11시까지 우리말 그리기 누리집에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값진 2등 선물해 주신 우리말 겨루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말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쉬웠지만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만들어주신 우리말 겨루기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